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라봉에 올라 볼 거에요 오늘 날씨도 너무 청명하고 좋습니다 미세먼지는 좀 있지만 산에 오르기 너무 좋아요 오늘 오름에 오르신 분들이 많네요 이쪽은 화북방향에서 올라가는 경사가 좀 높은 곳입니다 경사가 좀 높긴 하지만 올라가다 뒤를 보시면 화북마을이 보이죠 더워서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쪽이 사라봉의 정상이에요 사라봉이 보이고 탑동도 보입니다 탑동의 부득가 잘 보이죠 별도봉에서 바라보는 사라봉 쪽 풍경입니다 오늘 시야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다도 정말 파랗고 좋습니다 제주시에 오신 분들은 한번씩 걸어도 좋을 코스에요 아니요 세요 goodbye 요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우리 걸어온 곳이 별도봉 장수 한층으로 오고요. 이렇게 걸어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으로 아예 영주십경이 하나로 꼽힐 만큼 장관이죠. 망양정 동북쪽에는 제주도 기념물 23모 봉수대가 잘 보존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공항에서는 되게 가까워요. 공항에서 가깝고 부두가 바로 앞에 있어요. 부두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오면 한 1km 정도 동산 위로 올라오면 사람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쪽은 별도봉 산책길입니다. 영등할망 영둥굿하는 칠머리 영둥굿이 있어요. 영둥굿은 마을의 신방들이 바라미 여신이나 영둥할머니와 용왕 산신령 등 영둥, 영둥, 산신령이나 영둥신에게 풍족과 풍호를 기원하면서 벌이는 굿이에요. 이 칠머리당 영둥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본양당으로 열리는 굿으로 본양당이죠. 제주섬이 영둥굿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굿이에요. 매년 2월이 되면 제주 곳곳에는 영둥굿이 열려요. 영둥굿은 마을의 신방들이 바라미 여신 영둥할머니나 용왕, 산신령 등 그 영둥신에게 풍족과 풍호를 비는 굿이에요. 제주실머리당 영둥굿은 제주시 건입동에서 본양당 여기서 열리는 굿입니다. 제주섬의 영둥굿은 가장 여기가 대표적이에요. 칠머리당이 칠머리당이 지금 해안을 따라서 사라봉에서 별도봉으로 가는 밑에 주간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부두 쪽도 잘 보이고 아주 거를 맛이 납니다 하늘도 바랐죠 최근에 봉산 제주항이 멋지게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보이는 정면으로 크루즈 선들이 들어와서 정박할 수 있는 아주 큰 부두가 됐어요 앞에서 뛰시길래 저도 같이 덩달아 뛰게 됐어요 같이 뛰어봅니다 바닥이 아주 푹신해서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걸은 사라봉 너무 좋았습니다 노란 꽃들도 많이 피어 있구요 이제 금방 이 꽃이 시로 변해서 날아가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